반대 스매싱? 네 클리어 클리어? 알겠어 이거 힘드니까 하나만 안할라 시작 하나 미는 느낌이 아니라 위에서 끊어야 돼요 하나 둘 그렇지 어깨 열고 하나 어깨 열고 하나 다시 자세 정확하게 잡아놓고 하나 팔 너무 벌어지면 안 돼요 다시 하나 둘 준비 공 기다렸다가 그렇지 기다렸다가 너무 빨라 잡아놓고 들어오면서 봐봐요 공이 항상 똑같은 위치로 안오면은 내 발 위치도 달라져야 되는데 공이 앞에 있어도 뒤로 공이 한참 뒤에 있어도 이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자 준비 시작입니다 그렇지 공 있는 만큼 공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 하나 둘 봐봐 항상 공이 앞에 있으면 자세가 계속 무너져 발만 움직여야지 발만 자세는 유지하고 하나 하나 둘 자세 짠 짠 잡아놓고 하나 다시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둘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왼손 더 쫙 왼손 더 쫙 펴 그렇지 왼손 펴 하나 그렇지 왼손 펴 오케이 알겠어 자 준비 항상 이제 스윙은 되는데 이제 스텝을 내 공 있는 위치에 잘 갈 줄 알아야 돼요 미리 나가면 안 돼 하나 둘 공 길이에 맞춰서 빠르게 튀어나갈 수 있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미 내가 자리를 다 잡아놓고 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 둘 항상 계속 맞춰 타이밍 클리어져 일부러 자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제가 이게 스매싱인지 클리어인지 구분 쥐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쓰리가 안 돼요 자 시작 하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밀렸을 때 한순간에 감아 다시 기다렸다가 때려 왼손 왼손 그렇지 왼손 왼손 잡고 하나 이제 앞으로 밥 먹기 밥 먹기 힘이 없어 옛날 힘이 없어졌어 하나 둘 깎이면 안 돼 라켓을 너무 너무 힘 풀면 안 돼 살짝은 잡아야 돼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스윙 하나 둘 셋 스윙 하나 둘 셋 스윙 하나 둘 셋 스윙 미리 돌리면 안 돼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아니야 아니야 더 기다려 하나 둘 그렇지 기다려 아 힘이 없어 아 아까 1타임이야 2타임이 확실히 달라 진짜 얘네 잘했어요 자 준비 하나 하나 항상 발이 더 빨라야 돼 하나 준비 하나 둘 어깨로 밀지 말고 상체 세워요 상체 그렇지 탑전 높이면 상체 세워 상체 세워 상체 세워 상체 세워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눌러 그렇지 눌러 그렇지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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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자 수고하셨어 저희 셔틀 만들게요 안녕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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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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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소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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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